2014년 1월 29일 수요일 4시 30분부터 선문대학교 기숙사외국관 7세미나실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새해 정나누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하고 생활관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떡국과 햇반, 반찬 등을 나누어 주어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의 정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행사로 학생지원처의 후원을 받아 생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업무 평일재단 유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고 후에 각 동생활지원실에서 나머지 유학생들에게 2차로 배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먹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도 설날 비슷해 우리 새해 4월에 있어요. 그때도 특별한 음식도 먹고 가족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도 고향에 가고 가족 이런 시간 같이 보내는 거, 그런 설날 비슷해요. 민족 대명절을 맞아 타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새해 음식이 따뜻한 정으로 다가가 앞으로 남은 유학생활이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위클리뉴스 심경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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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